진환 넉넉하게 쓸 수 있네요 언박싱 할 것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신발 정리할 수 있는 모자도 걸고 양념통 처음으로 한번 사 봤어요 유리에요 공기 밀폐되고 여기 나무로 되어 있어서 양념 담고 12개 니까 차 같은 것도 담아놓고 용량은 300ml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치워놓고 오 예쁘죠 여기 구멍 났어요 이렇게 4개 신발장은 남편한테 조립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미리 조립을 좀 해놨어요 여기 수경식물 조그만거 이것도 다리가 좀 이렇게 수평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긴 쪽을 사포를 주더라고요 사포로 갈았어요 그래서 수평을 맞췄고요 이게 너무 하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는 아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덜 어둡게 이것도 한번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햇볕에 놓으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들꽃같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꽂아도 예쁠 것 같구요 이렇게 물꽂이 해놓은게 잎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그래서 얘네들 좀 여기다 나눠주려구요 이렇게 잎이 노랗게 떴지 이곳은 커피 이곳은 커피를 물에 좀 진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약간 미지근한 물이라서 금방 녹네요 페인트칠 같이 하는게 아니라 그냥 색깔만 약간씩 입혀주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왁스칠을 해도 되고 굳이 안해도 그렇게 색깔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빼딱 말려주면 저는 또 너무 진한 색깔의 나무색이 싫기 때문에 그냥 팩 하는듯이에요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여기 바닥은 연하게 여기 모서리 같은 부분은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좀 진하게 닦아가면서 많이 묻으면 닦고 너무 많이 묻었다 싶으면 닦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묻혀 놓으면 이렇게 나무 여기는 그냥 하얗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혀 놓으면 나무 결이 살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좀 다 발라줄게요 너무 진한 거 같아서 제가 물 좀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아마 그런 거지 stereotypes 진하게 칠해 놓고 모서리를 하얗게 하는 방법 연하게 칠해 놓고 모서리를 진하게 하는 방법 진한 것을 꽉 짜준 다음에 진한 것만 묻혀주고 모서리만 살짝 한 번씩만 지나갈게요 격리는 철기입니다 참기름과 같은 마늘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만들고 골고루도 넣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충 흰색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달러뜨리에서 아크릴 물감 한 거거든요. 그냥 좀 더 쪼면 돼요. 이걸 역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물 좀 젖은 걸로 이렇게 좀 마를 때쯤 돼서 이렇게 닦아내듯이 이렇게 하얀 게 슬쩍슬쩍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 의자도 제가 다 그런 식으로 칠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약간 그 회벽 같은 회칠한 거 같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을 되려면 베이킹 파우더를 좀 타주세요. 그러면 마를 때 약간 무광으로 나무 자체에 아까 커피 맥인 게 마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길이 쫙쫙 가요. 뒷자국에 그러면 더 이뻐요. 아까 그냥 하얀 나무보다는 훨씬 낫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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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딸 방 옆에 있는 욕실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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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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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네요 그때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 그때 뭐 한달동안 돌아왔을때지 어디 어디가 제일 그러니까 어른들은 봄가을로 놀러다니고 애들은 때악다체 왜 바닷가에 방학동안에 막 거기로 몰리잖아 애들이랑 어른들은 내 더운거 싫어 이 자리 맞아 맞아 그런거야 그래 공부할게 많아 그렇게? 아니 제일 밑에를 어떻게 채우느냐 해서 제일 밑에를 저 바킹 있잖아 저걸로 그렇지 자꾸 알지 안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일 낮은 거로 얘기하는데 이건 제일 두개가 어딜까 제일 긴게 밑에구만 제일 긴게 밑에야? 응 밑에 발이 길잖아 자기는 정말 대강봐도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저거 동그라미 끼우고 고무 자기 삶은 놀래 응? 제일 고무 끼우고 야 공부해야 알아 두개밖에 없잖아 두개밖에 없다고? 응 아 그게 이건가보다 여기 양쪽 연결하는 거면 꼭대기 뒤는 다 되어있고 큰게 C야 C가 어디야 C 그니까 austrike 소환에 lk 숙션 손 손 눌 lis 쫓 펜 육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